조금 더 토 닫고. 토 닫고. 토를 닫을 때 이 왼손목을 살짝 이렇게 돌릴까요? 오른손을 써야죠. 오른손을요? 그렇죠. 골프를 오른손을 써야죠. 골프는 오른손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와야죠. 왼손은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써야 돼요. 오른손을 토를 싹다. 그렇죠, 그렇게 흔들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몸 돌면서. 오른손으로 토을. 오른손으로 쑥 닫으세요. 좋아요. 그렇게 한다. 오른손으로 싹 싹. 오른손으로 써야 돼요. 오른손은 제가 닫히는 모양을 써주는 거고. 골반은 이렇게 도는데 파워를 내는 거거든요. 골반으로 한번 싹 돌려보세요. 지금 잘하셨어요, 방금 같아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좀 신경 쓰세요. 네, 이렇게 맞아요. 고것만 좀 신경 써보세요. 스윙이 좋은데 여기서 이게 없어요, 이 릴리스가. 로아인이 멀리 가면, 스피드가 날아가면 이게 부드러워야 멀리 가는 거지. 네, 네, 네. 내 손 힘으로 빨리 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연습해 보세요. 네, 네. 저 생각에는 조금 아연이 좀 안 가는 채로 쓰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채로 한번, 남자채로 한번 써보세요. 이랬거든요. 네, 네. 이제 기회가 되면 네. 요즘은 반발력 좋은 아연들이 많거든요. 네. 요즘은 일단요. ino?